음력 8월 마지막 날인 그 금음날이 내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과 내일 10월 1일과 그 10월 2일은 돈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관이 중요해지는데요. 현관에서 했던 그 나쁜 부정적인 기운을 그 정리를 해주면 새로운 그 돈복, 새로운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. 현관은 그 외부의 기운이 또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. 돈복과 재물, 또 행운이 흘러들어오는 그 중요한 통로입니다. 오늘과 내일, 즉 금음날까지 현관을 이렇게 또 정화를 해주게 되면 또 아주 좋은데요. 소금은 그 풍수에서 그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를 해줍니다. 재물운을 또 강화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엄지와 검지로 그 소금 알갱이를 소량 몇 개 그 집어서 현관 바닥에 가볍게 뿌려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현관 바닥에 뿌려주신 이 소금 알갱이를 쓸어내 버려주시면 그동안 그 현관에 쌓였던 그 부정적인 기운은 그 정리가 될 것입니다. 그 자리에 그 돈복과 그 행운, 또 재물의 기운을 맑게 그 흘러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세정의식이 현관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재물의 통로는 더욱 깨끗하게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. 현관 바닥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쓸어내는 이런 행위는 금음날 그 돈복을 부르는 또 강력한 그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그래서 10월 1일 또 10월 2일 양일간의 그 편안한 날 하루 정하셔서요.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부정성을 그 제거를 해주는 동시에 새롭게 들어올 그 돈복과 또 행운을 가득 또 이끌어주는 그런 그 풍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음력 8월의 이 금음날은 끝맺음과 동시에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그 소금을 사용을 해서 현관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재물운을 또 가득 또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소금을 뿌리고 또 쓰러담아 없애버리는 그 순간에 재물의 통로가 또 막힘없이 또 열리게 되겠죠. 그동안 그 부정성에 쌓였던 그 돈복의 통로는 새로운 그 활기 넘치는 그런 기운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돈복의 통로가 또 활성화를 찾게 된다면 그런 집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은 더욱 힘있게 또 들어올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10월 1일 또 10월 2일 이렇게 그 초하루가 되기 전에 이렇게 꼭 해주시게 되면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그 의식이 집안의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